안녕하세요. 언디케이지닷컴의 F717입니다. 오늘 가져온 것은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에요. 10.5인치와 크기가 굉장히 비슷한 11인치 새로 나온 11인치에 이어서 얘도 같이 나오는데 11인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5인치와 크기가 비슷한 대신에 화면을 늘린거죠. 얘는 12.9인치라는 크기가 워낙 니치하기도 하고 그 정도 크기를 만족스럽게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나봐요. 그래서 11인치와는 다르게 화면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물리적인 크기만 줄인 것이 바로 요겁니다. 12.9인치의 3세대 모델이 되겠습니다. 일단 열어봅시다. 일단 열어서 보도록 합시다. 이게 이 포장이 이렇게 바뀌면서 저는 되게 요렇게 슉슉 해가지고 예쁘게 뜯는 걸 좋아하는데 예쁘게 뜯는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뜯을거야. 가지지 못할거라면 부셔버리겠어. 자, 요렇게 돼있구요. 본체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하! 새로 뜯으면 포장이 이렇게 잘 돼있어가지고 오우! 야 은색 이쁘다. 스페이스 그레이가 아이폰5와 비슷한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나올거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아이폰5의 이제 스페이스 그레이와 비슷한 느낌과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이 그런건데 우우! 은색 이쁜데? 제가 평소에 은색을 썩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얘는 되게 그 1세대 뚱뚱이 아이패드 있죠? 통통했던거 고 느낌 약간 나면서 오 이거 사이즈가 오 약간 귀엽다 이거 왜 이렇게 커다라는데 귀엽냐 이거 오! 괜찮은데요? 자 그렇게 있구요 요기에 아이패드 프로! 하고요 프로입니다. 프로 그리고 보증서 뭐고 아 이거 뭐 재활용 뭐 그런 얘기고 내 스티커 어딨어? 스티커 스티커 까지 있구요 하고 여기 고속충전기 드디어 고속충전기입니다. 왜 고속충전기가 있느냐 126만 9천원부터 시작하는 모델이라 있느냐 그건 아닌거 같아요 아이폰은 더 비싼데 안 넣어줘 뭘까요? 인간적으로 너무하다고 생각한걸까요? 그런걸 생각할 회사가 아닌데 USB-C 포트가 있구요 USB-C로 바뀌었다는건 본체도 USB-C로 바뀌었다는거에요 USB-C, USB-C로 요렇게 되어있구요 고속충전기 이제 따로 돈 내고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신나죠? 본체는 요렇게 생겼어요 이미 몇번 보여드렸지만 전작에 비해서 물리적인 크기가 훨씬 줄어들었구요 이거 무게도 가벼워진거 같던데 627g입니다. 627g 셀룰러 모델이 2g 더 무겁다고 되어있어요 사양상으로는 어디부터 보여드릴까요? 전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전면은 요렇게 생겼고 이미 여러번 말씀드려서 귀에 딱지가 안드셨을 정도로 12.9인치 화면에 들어가있구요 얘는 LCD에요 OLED 패널은 아니고 베젤이 정말 얇네요 베젤이 굉장히 얇고 이제 태블릿이라는 표현에 정말 잘 어울리게 진짜 판때기에 화면만 달려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디자인이 되어버렸어요 오른쪽에는 볼륨키가 있구요 애플펜슬 여기다 촥 붙이면 되구요 아래쪽에는 USB-C 포트입니다 USB-C 포트가 바뀌어서 호환성은 더 좋아졌지만 3.5mm 이어폰 측은 뺐습니다 그래서 3.5mm 이어폰 어댑터가 따로 있어요 만.. 만 얼마더라? 12,000? 14,000? 여하튼 그렇습니다 스피커가 아래 두 개 있구요 얘도 똑같이 스피커가 위쪽에도 두 개 쿼드 스피커 마이크 두 개 있구요 전원 버튼 마이크가 여기 하나 더 있구요 고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 고렇게라 그러니까 고렇게 먹고 싶다 자 뒤쪽에 카메라가 있구요 F1.8 카메라인데 요게 예전에도 튀어나왔던건데 얘도 좀 튀어나왔어요 얘는 이제 판이 워낙 곡률이 없고 그냥 딱 하나의 판 같은 모양이라서 더더욱 거슬린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얘는 얇게 만드느라 OIS가 빠졌습니다 스마트 HDR에 어느정도 보상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이와튼 OIS가 빠졌다는거는 태블릿에 몇 없는 OIS 탑재 기기였기 때문에 더 아쉽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야 이건 진짜 그냥 화면이네 화면이 둥둥 떠있다는 느낌에 가깝네요 괜찮은데요? 당연히 괜찮아야 되겠죠? 최저사양이 126만 9천원인데 자! 설정을 합시다 오늘따라 말이 많네요 뭔가 폼팩터가 많이 바뀐 기계여가지고 설명할게 많아질 때 말이 많아집니다 자 설정을 하는 동안 HB 바이오닉 자체도 성능이 워낙 엄청난데 얘는 태블릿 버전으로 더더욱 이제 발열같은거에 제약이 덜 걸려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얘는 더더욱 성능이 좋아서 뭐 거의 다른 모든거를 깔아뭉개는 수준의 성능이죠 참고로 램은 6기가가 1트라 모델에 만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아주 깨작깨작 차별을 잘합니다 이렇게 비싼 기계에다가 그렇게 되어있고 나머지 것들은 뭐 별거 없어요 64226 512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1트라 스토리지까지 고를 수가 있고 뭐 ISO 10이 들어가 있고 36.71Wh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뭐 고런 정도에요 페이스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데 페이스 아이디는 요 위에 요거죠 근데 아이폰에 들어간 것과 다르게 얘는 세로로 해도 되고 가로로 해도 인식이 돼요 스마트 키포드가 있고 가로로 자주 쓰는 태블릿이기 때문에 요걸 가로로도 인식이 되게 만들어야 됐겠죠 그 말인즉슨 밑에 홈 버튼이 없죠 홈 버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이폰 10 계열과 마찬가지로 얘도 모든 것을 제스처로 해결해요 방금 설명을 했었는데 요렇게 쓱 올리면 돼요 아이폰 10 계열에선 다 보셨겠지만 그리고 위로 이렇게 길게 올리고 있는 머시태스킹인데 요런 식으로 앱을 여러 개 켜놓고서는 위로 쭉 올리면 요렇게 머시태스킹 화면이 뜨고 요 상태에서 동만 불러오려면 살짝 올리면 돼요 살짝 살짝 이렇게 퀵 올리는 게 아니라 살짝 땡겨온다라는 생각으로 올리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바에 있으니까 요거 요거 아이폰 10처럼 그대로 쓸 수 있고 기존에 있던 요런 제스처들도 다 되더라고요 요렇게 넘기는 거 요렇게 넘기는 것도 다 됩니다 패널은 당연히 전작과 마찬가지로 120Hz 지원하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카메라가 지금 다 못 담아내고 있는데 이거보다가 60Hz 보면은 갑자기 화면이 왜 이러지? 라는 느낌이 팍팍 올 정도로 차이가 심합니다 DCI-PC에 HDR 당연히 지원하고 트루톤 주변 색온도에 맞추는 트루톤도 당연히 지원하고요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색쇽 주변 색에 맞춰서 색온도 맞춰주는 기능 지원하고 블루투스 5.0 와이파이 AC 듀얼밴드 지원하고 E-SIM도 내장되어 있어서 셀룰러 모델은 일부 지역에서는 심카드가 없어도 개통을 하실 수 있구요 와이파이로는 최대 10시간 셀룰러로는 최대 9시간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면 카메라는 F2.2 스마트 HDR 둘 다 되고 얘는 4K 60프레임 전면은 FHD 60프레임까지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요 화면 크기는 요정도 물리적으로 차이가 이전보다 더 심하게 납니다 그 구형 12.9가 없는데 지금 요렇게 두 개의 물리적인 차이 스페이스 그레이랑 실버도 보세요 두 개 색깔은 똑같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스페이스 그레이랑 실버 색깔 차이가 실버가 진짜 1세대 그 느낌이 되게 강하네요 왠지 모르겠어요 10.5에 이 실버도 있는데 이 실버랑은 좀 톤이 뭐라고 해야될까 좀 좀 좀 느낌이 달라요 뭐 말로 설명이 되게 어렵네 왜 이렇게 이게 맘에든지 잘 모르겠네요 요거에 맞는 악세사리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 아우 헷갈려 그렇게 있고 애플 펜슬도 세거 나와서 이렇게 톡톡 하면 되는 거 아시죠 하면 팬티 바뀌고 요기다가 착 붙이면은 충전되는 거 서피스랑 비슷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형은 여기서 사용이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격은 126만 9천원부터 베이스 모델이 시작하고 2T라 모델로 가면 무려 227만 9천원 근데 그거 살거면 이왕이면 셀룰러 모델을 사시겠죠 셀룰러 모델을 사시면 247만 9천원입니다 참고로 wanänn 요거는 진짜 음... 들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 용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술 작업용 서브 태블릿의 역할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왜냐면 PC로 쓰기에는 전작 프로 10.5까지는 노는데만 전 잘 쓰게 되더라고 유튜브 화질이 참 좋아, 소리가 참 좋아 뭐 웹서핑할 때 어 스크롤링이 아주 좋아 딱 그 정도는 저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모든 건 사용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하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좀 더 써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2.9였구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댓글, 그리고 저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그리고 네이버TV에서 만나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 구독과 알림을 누르시면 요렇게 새로 나온 태블릿, 새로 나온 전자제품, 새로 나온 김치잼 모두 보여드리는... 농담이에요 보여드리는 걸 빨리 보실 수 있다 구독에 알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